자, 그럼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내릴지 또 중북부 지방에 이렇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 많은 비가 내리는 이유는 뭔지 기상센터 연결해서 그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진 캐스터 전해 주시죠. 네, 지금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북부 그리고 인천 지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긴 띠 모양의 비구름대가 수도권 지방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북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서해 바다에 있는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대가 오늘 밤 다시 내륙으로 유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된 이유는 바로 두 기단의 충돌인데요. 우리나라 위쪽으로는 현재 찬 공기가, 밑에는 부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두 기단의 세력이 중부지방에서 강하게 충돌을 하면서 많은 비를 퍼부은 건데요. 어느 한쪽도 약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비를 퍼부었습니다. 앞으로의 고비는 내일까지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안팎의 폭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